1, 2, 3, 1, 2, 3 2, 2, 3, 2, 2, 3 야 우리 가자 도토리 주러 사장님이 하러 가요 도토리를 가지러 가 볼까요 야 저기 또 우와! 뭐야 뭐야! 뭐야?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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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지금 엄청 좋아 좋아 지금 우와 이게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옛다 하면서 던지는 게 어딨어요? 너무해 저 근데 엄청 많이 주웠어요 뺄 게 없어요 이거 이미 던져진 거야 이거 진짜 공짜로 가져도 돼요? 이게 왼쪽이야 내가 아까 너구리 품고 다녔어 너구리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줬어 너구리가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줬어요 자 뭔데 뭔데 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지? 도토리를 두 개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오 재밌겠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뒤로 오세요 왜 혼자 앞으로 가 하는 거 안 돼서 바로? 줄을 서서 빨리 알려줘 줄을 서서요? 아 뚜껑나 레저 이어 말하기 할 거예요 대박 안물 안궁 삼각 김밥 헤이 땡 뭐예요? 노구리 여기 뭘 할 때마다 내 돈을 가져가네 에잇 저 신조어 말고 그냥 네 글자로 부탁드립니다 자 비나이다 그냥 네 글자 드릴게요 요구 사항 요구 사항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풀렸어 풀렸어 하나 얻었어 지원아 맞게임 이겼어 방금 아 얘들아 한 다섯 개씩 걸어봐 나는 화끈하게 가겠어 다섯 개 유진언니 전지산! 전지산 걸어 인생 세홍 지마! 세홍 지마! 내 인생 내 컷! 아 이거 저한테 해주시지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쉬운 거요 미니 땡 땡 쉬운 거 언니 탈락? 방방 콕콕 어? 콕콕 아니죠? 콕콕 아니죠? 방방 콕콕! 콕콕이라 했잖아 방방 콕콕! 콕콕이라 했는데 방콕이라 했는데 나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어 전지산 가자 난 두 개 재롱 재롱이요? 재롱 어려워 세 개 복세 편살 우와! 난 방금 진짜 똑똑했어 우와! 복세 편살 잘했네 자 이번에는 세 개 갑니다 만반 만반 만반? 만반살부 만관사랑 뭐 이런 거 뭐지?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만관부 아 마지막 오늘 아니 무슨 소리세요? 아 나 뚫려 소리야 나가 오늘 뭔데요? 오늘 안 온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오늘 안 온 사람 잠시만요 다시요 다시요 감독님 오늘 안 온 거 아세요? 오늘이 가면 오늘은 다시 안 온다 오늘 놀아야지 오 오 리즈 오! 놀 줄 아는 놈 오? 오 맞대요! 맞대요! 뭐야 이게 아직 많아요 어쩔 티비 어쩔티비 달인한테 이렇게 어쩔티비 달인이라니 십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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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사람 십살이 뭐야? 십살 쉽게 살자 십살 어죽 십살 빨죽 십살 말 안 했는데 무슨 일인지 알 거 같아 쉽게 살고 스트레스 노 십살 쓰노 십살 십살 돈벌 십살 재빙 재빙? 재빙? 쉽게 살면 빙수 된다? 노래예요 노래 쉽게 살면 재비 없어 빙고 뭐야? 재비 없어 빙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안 할래 저 이제 안 할래요 브로 컬리 컬리 외국인 찬스 외국인 찬스 외국인 찬스 오저 치고 모업 치고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왜 내 거 아니야 내 거? 이거는 무효예요 오저 치고 무슨 뜻이야 무효입니다 오늘 도대체 치킨 고 아 그래? 아는구나 다시 갈게 싹파 피펑 왜? 싹파가 뭔데요? 싹파이요 싹파 서브가 뭐야? 싸우고 파 터지고 싹파 서브 제발요 저 진짜 여기에 이거 말고? 좀 통이 크시네요 인생사 한방 인어 공주 공주 자 이제 안 봐두래요 왜? 왜 저부터요? 너구리 너구리 할 말 없음 아 왜요? 아 왜요? 할 말 한 이리와 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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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야 할 말 한 나 처음으로 3개 냈는데 아 좀 봐주세요 아하하 제발 자강? 두천 아하 자강 두천으로 날아 언니 봐봐라 오늘 두둑하네 아하 몰 때가만 배워가지고 호랑 이타 나비 호랑나비 호랑나비 아이스터 호랑나비 아이스터 호랑나비 아이스터 호랑나비 아이스터 호랑나비 진짜 딱 한 바퀴만 더 돌면 안 돼요?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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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잘하는 게임 하나 할게요 멍냥 어흥 게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멍멍 깡총 꾀꾀 어흥 다람 냥냥 꽝 꽝 꽝 꽝 둥글게둥글게 이 둥글게둥글게 자 2명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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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사야 아아 아아 근데 이건 실패가 없다 우리는 너무 잘해 야 나도 잘해 야 나도 잘해 음식? 음식 음식 도용적이야 도용적이야 우리 신도 스포츠 두배어 안는 친구 가위바위보 인정 가위바위보 아 봤어? 저희 영화 드라마 노래 첫 번째 내가 한 거 한 번 맞혀봐 따람 따람다람 음 따람 티비보기 어쩔 티비 아아 아 맞다 티비 준비 시작 괜찮은데? 따람다람다람 따람 안녕 반가워 아 따람 폰 스마트폰 따람 따람다람 따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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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따람 사랑해 패스 아 이거 패스 어 어 어 있어 어려워 잠깐만 이거 클라이밍 그거 한국어로 클라이밍 어 잠깐만 이거 뭐라 그래 클라이밍 클라이밍 오케이 따람 따람 웨이브해요 따람 따람 탭핑 따람 보세요 새 갈차가 패션 따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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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따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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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사랑아 나 눈물 나 나 눈물 나 아니 언니가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지금 아 둘 다리 둘 다리 어 둘 다리 둘 다리 둘 다리 야 뭐야 이게 아 야 이게 아 내가 알아 뭐야 내가 이거 1타 스캔들에서 배웠어 내가 2타 스캔들에서 배웠어 내가 어 포기 아 이거 포기 패스 패스 너네 점수 낮은 건 다 이거야 이랬어 그 아 스케이팅 스케이팅 스케이트 어 어 피규어 스케이트 오케이 오케이 끝났어 다 어디가 해봤으면 좋겠는 거 있는데 응 범에요 하나 둘 셋 네 따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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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너 뭐야 어 아 따람 따람 너 뭐 따람다람 자 보세요 너 뭐 너 뭘까 너 뭐 돼 이렇게 하지 너 뭐 돼 꾸미고 안 꾸미고 할 수 있다 너무나도 강아지 나는 강아지 나는 토끼 출발 멍멍 이거 너무 쉬운데 멍 인어공주 멍 하 아 왜 웃고 있어 빨리 맞혀 뒤디디디 뒤디디 다 몰라 디디디디 맞혀라고 아 아 짜구 쪼리쪼리 쪼리쪼리 아 주빈쪼리 할라니 어 진짜 멍 멍 멍 러브 액츄얼리 어 멍이 일! 타! 차에 타! 차에 타! 일 타! 근데.. 장어 씻는 고양이! 깡총총! 깡깡총! 멍멍해! 밥 먹어야지! 멍멍해! 깡깡총! 멍멍! 멍멍해! 멍멍 마! 멍멍! 멍멍마! 패스! 강정 강정 미니 형제 배구 농구 무조건 강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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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부살링 어! 문어. 미역. 낯지. 오징어 먹는 걸 보여줘! 동그란 감자 그거 돌려진 그 감자 옷 허수아비 패딩 옷장 옷걸이 좀비 부채 이어폰 에스칼레이션 냥냥냥 냥냥냥 고양이 냥냥냥 고양이 토끼 냥냥냥 토끼가 뭐하는데? 곧 싸우겠는데? 분위기가 안좋아요 둘이 분위기가 안좋아요 냥냥냥 진짜 고양이가 테스트 뭔데? 토끼가 거북이에 냥냥냥 개 강아지 냥냥 볼 쩝쌀떡 말랑한 볼 이거 뭐였지? 애꾸보 맞아 아우 머리 잘했는데? 깡총총깡총 깡캄총깡총 깡총 꿀찌야? 누가 봐도 우리가 꿀찌인걸? 세개 드릴게요 세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세요 일곱개 오 깡캄총깡캄총 깡캄총 너구리 상점 너구리 상점 저는 다섯개요 됐다 도토리 넣고 마음껏 이용해주세요 나 군료 느낌표를 봤거든 헉 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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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운 채로 벌금을 내세요 벌금 다섯개 내주세요 벌금 다섯개 내주세요 벌금 다섯개 내주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상점 진짜 대박이다 여기 상점 진짜 대박이다 나도 느낌이 좋다 보라색 느낌이 좋다 지급받을 곳이다 축하합니다 별사탕 받아가세요 별사탕 별사탕 우와 별사탕도 있어 이건 뭐지? 맛있는 거 당신 너무 귀엽습니다 귀여운 죄로 벌금을 내세요 나 안 귀여운데 이게 뭐야 시작 나 아무것도 안 찍고 있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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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 여기 여기 아우 나 안 찍고 있네 아니 너 지금 못 찾았잖아 너 대박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다섯개요 한 번에 다 열어야지 다섯개요 저도 다섯개요 다섯개씩 할래요 다섯개씩 할래요 아쉽네요 아유 분실했습니다 다섯개 너무 재밌다 파란색 너는 뭐니? 아 이거 열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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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을 언니를 향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왜요 왜요 마을 주민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자 뭐야 뭐야 야 봐주는 사람이 없어 받아가래요 야 봐주는 사람이 없어 야 봐주는 사람이 없어 하하 햇빛 박수 햇빛 햇빛 한 명이라도 봐줬다 언니 저밖에 없죠 어 나 열개라니까 언니 열개? 반납? 아니 지금? 나 지금 계속 내고 있어 너꺼를 이제 내가 가져가는 거지 우와 진짜 왜이래 나한테? 나한테 보여줘야 돼 하하하하 아웅 다섯 개 내래요 다섯 개 내래 네 아 아 한 개 봤나 하나 둘 셋 어 이거 뭔가 접어놓은 게 좀 다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섯 개 내래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다섯 개 치고 예스 오 한 걸 하나 치고 아쉽네요 꽝 나 아까부터 마이너스가 없어 오 이건 뭐예요? 야 장기사랑 가실게요 루피 표정 루피 표정 아 뭐야 박수 박수 오 오 아 아 여기 장기사랑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나는야 통통해 박수 박수 오 축하합니다인데 별사탕 받아가세요 나 아까부터 그래도 은이 좋은 표현이다 별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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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 꽝 두 개요 도토리 반납 하나 반납 축하합니다 복근에 당첨했습니다 도토리 와 도토리 30개 주세요 뭐야 도토리 30개 5개 5개 처음 거는요 한 개 지금 아이쿤 분실하셨군요 반납 어 뭔가 어 야 너 진짜 뭐야 5개 파산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네? 너 네? 너 힘에 의해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도토리를 반납해 주세요 나 나 파산했어 눈 깜짝할세 내 거 0으로 만들래 우와 나도 무서워 슬슬 우와 이거 뭐야 진짜? 나 큰 거 올려나 보다 좋은 일 생기려고 대출이 가능하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몇 개 대출 원하세요? 뛰어납니다 우와 저 10개 생겼어요 10개 생겼어 다행이다 저 방금 파산 직전에 뽑은 거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뛰어난 실력으로 숲장 콩쿨 대회에서 우승하셨습니다 도토리 10개 지금 이래가지고 열심히 불려야겠다 파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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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파산 당하셨나요? 파산입니다 혹시 파산 당하셨나요? 파산이지 파산 나는 파산 모든 게 다 파산 나는 파산만 안 당하면 되겠다 너 어떡해 나 이거 안 할래 나 어떡해 파산했습니다 신비로운 힘에 의해 모든 것이 0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빚 또한 모두 영어로 빚이 없어 나는 뭐야 언니 왜 다 보내요? 나 파산 됐어 왜? 나 파산 됐대 파산했으니까 신비로운 힘에 모든 것이 영어로 들어갑니다 여기 너 파산 보통 다 여기 빚어주시고 30개도 다 사가셨으니까 언니 나 파산했어 나 역시 언니의 동생인가 봐 파사망하지 말자래요 세 개만 빌릴게요 세 개만 빌릴게요 여섯 개 갚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이거 내고 네 이거 살게요 그럼 마이너스 9조 어 아이쿠 도토리를 분실하셨군요 한 개 봤나 나 또 빚지는 건가? 여덟 개 빚 어 뭐야 저 또 분실했어요 언니 나 마이너스 10개 빚지 어떡해 그럼 저희 지금 세 개 받는 거죠 다섯 개 받고 두 개를 없앴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9조 도토리 한 개 봤나 배 도토리 한 개 봤나 배 근데 여기 은행이 이상해요 여기 은행 막 막 도토리 한 개 없는데 저거 마이너스 10개래요 선생님 여기 은행장 바꿔주세요 이거 진짜 누굴 위한 상점인가요 나 다 잃었어 원래 많았는데 언니 나 지금 빚쟁이야 나도 빚쟁이야 나 마이너스 9야 지금 나 16이야 어 너 뭐해? 어 나 또 나 18 너 왕의 딸야 어 어떡해 나 또 한 개 반납이래요 언니 나 어떻게 나 지금 빚쟁이야 다섯 개 더 살래요 다섯 개 더요 어떻게 나 저 세 개만 더 살게요 어 뭔 소리야 제 거예요? 제 거예요? 우와 대박 내가 된 거야 유진 언니하고 다 제 거예요 고마워 어 고맙대 야 어 기부하래요 지금 몇 개 기부해야 돼요? 나 내다가 파산 당해 축하드립니다 야 복권 복권 당첨 복권 당첨 와 언니 복권 당첨의 개념으로 다 다섯 개 나 지금 돈이 없어서 플레이가 안 돼 두 개만 도토리 마이너스 9개예요 근데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나 나 어떻게 해야 돼? 다섯 개 줄게 어 좋아요 일단 다섯 개 드릴게요 도토리 다섯 개 지금 빚 갚으면 되겠다 우와 성실함에 성실함에 감명받았대 내가 열심히 갚아서 역시 저 빚 얼마 남았죠? 지금 총 6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? 저 하나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지도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아 마지막에 무서워 야 나 지금 진짜 잘해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아 아이고 아아 아아 야아 왜 왜 왜 파산? 나 복권 일찍 나왔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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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주문이 없으면 되겠다 이거 야 나 세 개만 빌려주면 안 되냐? 야 너 30개 받았잖아 나 빚쟁이야 야 나 세 개만 빌려주라 나 빚만 갚을래 세 개요? 어 내가 벨사탕 줄게 벨사탕 5종 세트 대출이 세 개예요? 응 갚아야 되는 게? 응 나 너가 안 해준 빚쟁이 돼 어때? 내가 이거 줄게 아 두 개 더 줄여요? 어 나 빚만 갚을게 아싸 아싸 갚을게요 세 개 아휴 두 배로 두 배요? 이거 갚은 거 아니에요? 아니 3이 6 세 개를 빌렸으면 두 개를 갚으셔야 돼요 필요해요? 응 야 그래 저는 갚을게요 휴 갚았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원영이 네 맞아요 네 0개 선 비었어요 그래 빚은 안 줬다 빚은 아니네 비서는 이제 40개의 빚을 져가지고 그걸 갚을 때까지 이 숙소를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안녕 우리 먼저 가 이선아 안녕 나고 되었어 이선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고 되었어 숙장 후보 세 분 다운데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야 너 빨리 아가 리즈 지원이도? 어? 너요? 너도? 네 안녕하세요 숙장 1호 안녕하세요 숙장 2호 레이입니다 숙장 3호 이진입니다 숙장 4호 2호 나도 5호 할래 숙장 3호 리즈 23개 오 그래도 왕파 레이 26개 오 뭐야 우와 진짜 말 벌었다 한 번에 파산 두 번에 복권 안 돼 나는 파산 모든 게 다 파산 복권 나 복권 1댄 나왔어 감사합니다 66개 우와 뭐야 너 왜 이렇게 보자 언니가 이석 거 갚아주면 되겠다 야 그래 야 이석 거 좀 갚아줘 맥 거 좀 갚아주지 언니가 이석 거 갚아주고 됐었네 갚아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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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토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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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말했죠 저한테는 반장의 기질이 있다고 이습은 안아야겠다 우리 이제 이 숲 떠날 거야 이 숲 떠날 거야 우리 나 떠날 거야 숲장의 위험을 보여줘야지 이건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발판이랬어 부럽다 해드리겠습니다 숲장 이건 우리를 위한 건가 어 그렇네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도 숲의 요정이니까 우리 해야죠 유진이는 왕관이니까 우리가 화관을 쓸게 네 이 구역의 이 숲의 숲장으로서 선언합니다 내 빚을 갚아줄 것인가 조토리 40개의 빚을 지은 고등학생 소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저예요 그 소식에 닭똥같은 눈물이 흘러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잘 되던데 조용 이 넓은 마음으로 귀여운 소녀의 빚을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숲을 무사히 떠날 수 있겠어 다행이야 정말로 쿵 나는 숲장 나는 나는 숲장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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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돌아가자 집으로 다른 숲으로 떠나볼게요 안 올 거야 나는 숲장 나는 나는 숲장 다음에 또 놀러올게 나는 숲장 나는 숲장 나는 나는 숲장 나는 나는 숲장 흥미널 이거 남자 닭똥